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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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으로 경주로 아산으로 터지게 하였으며 그들이 십수년과 일터에서 자신이 해왔던 일과는 다른 업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자지의 확인 소송에서 승리한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마저 있습니다 즉 현대제철 측에 소송은 졌지만 너희가 주장한 대로 불법 파견 공정에 직접 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태는 대법원 판결을 대단히 우롱한 것이고 아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집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제철 측의 대법원 판결 무시 정말 고집스러운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입니다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1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법 파견 근로자 지임을 확인했습니다 13년 만에 긴 법정 싸움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현대제철은 그동안 저질러온 수년 동안 불법 파견에 대해서 사죄하고 직접 고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자신의 일터에서 밀려나 원거리로 타 업무로 일방적으로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일련의 행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전한 이행보다는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또다시 분쟁과 갈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용자들의 사법 판결 농단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며 사법 신뢰와 노사관계 신뢰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깬 편법과 꼼수는 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입니다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원직 배치를 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대제철이 계속해서 사법부 판결을 형여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현대제철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대표이사와 그룹 총수 면담 등을 포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 국정감사 문제 제기 등 불법 파견 문제를 뿌리뽑고 산업현장의 공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2011년에 시작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소송이 13년간의 법적 투정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미 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백하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여전히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부당한 노동 행위로 노동자들을 다른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편법평양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 놓여 있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회피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불법 파견 소송 취하서 및 부재소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가 상당한 제약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당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투쟁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작업에 대해서 거액의 손배 감유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파렴치하고 못된 짓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당한 인사와 편법을 통한 노동탄압과 노동자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온전한 노동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저 한창민 그리고 함께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원직에 배치돼서 제대로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는데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법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정주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박상만 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자분들 고맙고 반갑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철강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박상만입니다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한데 일본 사람은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동지들은 십 수년 동안 사측으로부터 억악과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긴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나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침내 24년 3월 달에 정규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받는 날 우리 금속노조 비정규직 순천 동지들은 한의야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근무할 수 있고 내가 일하던 그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소한 희망은 일순간에 무거품이 되었습니다 사측은 정규직 판결라는 그 순간 당진 제철의 하이스코에 전환 배치를 자행했습니다 기자분 제가 영어로 단축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C IMC IEC IFC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당진 인천 순천 포항에 있는 자회사의 영어의 단축 단어입니다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회사는 비정규직 동지들을 또다시 착취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현대제철 자본이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대법 판결에 판결라는 그 순간 동기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정규직으로 일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고향이 거기고 가족이 거기 있고 부부하고 맞벌이를 했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당진으로 가라뇨 말도 안 됩니다 해서 저희 검속노조는 현대제철 악취자본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장 법원 판결대로 순천의 그 보직에 정식으로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무시할지 저희 검속노조는 현대제철 악취자본을 향해서 더욱더 강력한 저항 투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발언이고요 부당인사저지대책위원회 오상민 대책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대받은 부당인사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상민입니다 앞서 먼저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과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과 세관국과 부위 위원장님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기자회견문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견문과 발언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서 대법 판결을 받기까지 13년 6개월에 걸렸습니다 그 판결의 선고가 올해 24년 3월 12일 날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저희들은 비정규직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철 자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희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타지로 보내서 4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고 그 자리는 지금 순총 공장에 자회사 계약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당진으로 강제 인사 명령을 했습니다 순총 공장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 자리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계약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차 그룹은 대법원 판결을 온전히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온전히 이행되도록 국회에서 그리고 우리 언론 관계자분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들을 금속노조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자회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입니다 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회견문 낭독은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의 최강목 선전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불법 파견 해소에 적극 나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마저 우롱하는 파렴치한 현대제철의 형포를 고발합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불법 파견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시정명령을 통해 순천공장 전체 공정에 대해 직접 고용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법원 또한 16년, 19년, 24년 각각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 1심, 2심, 최종심에서 일관되게 소를 제기한 산해와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직원이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상식에 비춰보자면 이제 현대제철은 수십 년간 불법적인 고용관계, 즉 불법 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당사자들과 일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업계 대표 기업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다시 분쟁과 갈등을 부추기며 불법 파견에 은폐를 시도하고 대법원 판결자들을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시키는 2차 가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판결대로 하천 노동자들을 자신이 일하던 공정에 배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총 공장에 산해와청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정 중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모두 현대제철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를 받는 공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100% 지분을 출자해 현대IC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이곳에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을 회유하여 주요 공정들을 강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로 편입된 공정도 불법 파견 공정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회사를 거부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산해와청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정도 여전히 불법 파견 공정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 파견이 인정됐음에도 현대제철은 마치 자회사로 집고용한 것이 시에라도 베푼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이 불법 파견 은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3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대제철은 순촌 공장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또다시 분정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으로 불법 파견과 분정을 해소했어야 합니다 인사권으로 칼충을 추는 현대제철은 부당 인사를 처리하고 온전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판결자들을 순촌 공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자들은 부당 인사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현대제철 측은 강압적인 자세로 권한이 없다고만 답변했습니다 현대제철은 7월 19일 인사권을 납령하여 나머지 순천 20명 당진 내년 25명 당진 여련 75명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업무 배치하고 이를 문자로 공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이 피해 보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토와 가정을 떠나야 하는 징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이 국회 등에 해명한 대법원 판결 이행 결과는 그 내용이 거짓과 우롱을 넘어서고 첫째 순촌 공장에 자리가 없다는 것은 불법 파견 은폐를 전제로 하는 새빨간 거짓입니다 기존 정규직이 리아당 공정에 우리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우리가 일하던 공정에서 판결 다음 날부터 일하길 바랐습니다 업무 연소성과 수십 년 경력은 회사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은 순촌 공장 기존 정규직의 정년만을 고려해 인사를 배치했습니다 둘째 혼재 자국을 막아서 불법 파견 소지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촌 공장 자회사 소속 노동자와 법원 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법 파견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자회사 출범의 이유가 기존 협력사 즉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최후를 개선해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법원의 2차 판결을 기다리는 100여 명 하청 노동자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인원은 원거리 교육 배치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인원은 공정을 강제 전환 배치하였으며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회사에 100여 명의 계약직 사원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이상의 상황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법 판결에 따른 온전한 이행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또다시 분쟁과 갈등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아리스의 중대지에 참사 2차적 원인이 불법적 고용관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은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파견 후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하도록 한 파견법 19조가 다시 주목을 받는 실정입니다 자본이 탐욕적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행정이나 법률이 이를 저지하거나 처벌하지 못해 계속 고통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현대제철의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그룹 총수 면담을 비롯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회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불법 파견 문제를 뿌리뽑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24년 8월 21일 불법 파견 현대제철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국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예 회견 낭독 감사합니다 이 사안은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1년에 시작된 소송 13년 이상 걸려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행하면 됩니다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현대제철의 행태에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또 다른 불법 파견을 양산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경영진들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이 문제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